3루에서 자기가 이기게 되어야되요. 그렇습니다. 와러랑 3루. 자 이번엔 좌익수가 높게 뜹니다. 좌익수, 펜스 근처 남아오리엄! 자아! 여러분 갑니다! 나지완의 말로 홈런! 자아 이게 또 말로 런던 그랜드슬랩 만들어내는 나지완입니다. 역시나 투어의 벽은 너무 무서워요. 이게 바로 투어입니다. 참 잔인하지만 나지완이 높은 거 홈런으로 바로 연결시키죠. 바깥쪽이였어요. 바깥쪽이 꽉 채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인데 높은 곳이었구요.